지금까지 대전발전연구원의 명칭 변경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대전발전연구원은 명칭 변경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응답률이 크게 떨어졌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은 명칭 변경이 아닌 여론조사만 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현상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까지 실시된 대전발전연구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두 페이지로 걸쳐 나눠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54.7%, 반대 의견 44.7%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했습니다. 또 명칭이 변경되면 어떤 이름이 좋겠냐는 문항에서는 대전연구원이 53.9%로 가장 많았고, 대전정책연구원, 대전 미래연구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놓고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지만, 5.01%의 응답률을 놓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모두 9,736명에게 전달됐는데,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고작 488명뿐이었습니다. 설문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명칭 변경에 관심이 없거나 명칭 변경을 반대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발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명칭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발전이라는 단어가 압축 개발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에 보다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명칭 변경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연구원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바뀌는 등 전국적으로 개발이나 발전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칭 변경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여론조사만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과연 이것이 필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 바꾸겠다면 언제가 가능한지 의견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 이렇게 나왔구나. 대전발전연구원의 명칭 변경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설문조사 응답률에서도 나타나듯 설문조사 신뢰도가 부족하고 남은 절차 진행에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입니다.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를 통과한 안건이라도 대전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수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인데 이 행정자치위원회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습니다. 5명의 소속 시의원 가운데 과반을 넘는 3명의 의원은 명칭 변경보다 먼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을 기회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게 큰 성내용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름만 바뀌는 건데 발전연구원에서 발전차만 빼고 연구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꿔지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지 시민들이 사과를 하지 않을까 신뢰도가 부족한 설문조사와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 이런 상황에서 대전발전연구원이 명칭 변경을 계속해서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현상필입니다.